되돌릴 수 있다면 네 손 잡고 거리던 나도 널 보고 싶어 스친 우연이라도 한 번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 나 그때로 다른 맘만 소리를 무겁게 쓰려는 경우도 있고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소리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톤이 낮은 편도 아니고 음역도 낮은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면 음역이 여기까지 나는 것도 신기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저희 세대 때는 소리가 댐핑 있게 앞으로 딱 붙여서 쓰는 게 되게 트렌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보니까 이 발성이 정말 안 좋은 발성이라기보다는 음역을 좀 많이 깎아먹는 발성이구나 라는 게 지금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소리를 딱 붙이는 이 질감을 지금까지 못 버리셨을 건데 그거를 이제 저랑 내려놓을 거예요 스케일로 내가 소리를 지금까지 좀 무겁게 썼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법 발음으로 할 건데요 네 이렇게 발성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법 발음 특성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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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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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안쪽으로 들어와져 있는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후두가 자연스럽게 하강되고 영국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발음이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뽁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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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네 뽁뽁뽁뽁뽁 네 네 뽁뽁뽁뽁뽁뽁뽁뽁 네 대신 뒤쪽으로 한 번 더 폴로 히가 굿 힘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호흡을 가슴이랑 명치 핀 상태에서 호흡을 명치 쪽에다가 마시면 호흡을 이제 아랫복부로 이렇게 뱉어줘보세요. 호흡 마시고 뱉어보세요. 쭉 더 뱉어보면 이때 배에 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힘주는 거예요. 모두 다 거짓말 같아 믿을 수 없잖아 생각한 것보다 많이 편하죠? 네. 훨씬 보긴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서도 힘들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널 보고 싶어 스친아야 아니라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고음이 전보다 편하게 올라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진짜 뻥 안치고 다섯 배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리가 스친아야 아니라도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반가성으로 빠져버린 건데 스친아야 아니라도 이렇게 알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래 턱이 여기가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턱을 벌려준다는 느낌이 우리가 옛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턱이 벌어지면서 이 공간 안쪽으로 더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로 이제 소리가 버텨지는 고지위감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그 면발음 했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안쪽으로 더 이렇게 깊게 들어온다는 느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소리 나쁘지 않았어요 너도 힘들지만 단 것만이라도 널 보고 싶어 끝이 너 아니라도 많은 밤을 쉬셔도 너의 기억을 다 지우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사랑이라면 너의 기억을 다 지우지 못할 것 같아 난 그대로 그러면 지금 소리를 진짜 뒤로 많이 뺀 것도 아니고 가운데쯤 약간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데도 전에 냈던 것보다 훨씬 편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전에 썼던 것들이 참 완전 베풀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게 빨리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질감을 항상 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레벨을 너무 높게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 kop 뽀뽀뽀 뽀뽀 뽀뽀 렇게 눌羅 뽀뽀 뽀뽀뽀뽀 이쪽으로 오죠? 뽀뽀 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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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 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네. 이 새도 너의 기억을 다 지우지 못할 거야 이런게 사랑이라면 하신 못할 것 같아 그때로 다른 맘만 여기가 버티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은 내가 소리를 썼을 때 힘을 이렇게 버티고 지탱하려고 해도 성대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포지오가 풀리는 거죠. 아포지오가 풀려서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린들까 많은 맘을 지새도 너의 기억을 다 지우지 못할 거야 이런게 사랑이라면 아랫소리가 입혀지면서 안정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